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잼 세션을 시작해 보실 텐데요 지금 밑에서 참가자 여러분들이 긴장하실 수도 있고 긴장이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응원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크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곡을 들려 드릴 텐데요 참가자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와주세요 첫 번째 곡은 어평리브스를 같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저와 그리고 두 분의 참가자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온 보컬 박혜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울산에서도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동구에서 온 노래를 취미로 하고 있는 송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립스틱 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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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